스테이씨 안녕! 방금 산업을 막 끝나고 온 스테이씨입니다! 스윗들이 진짜 공문법을 척척 다 외우셨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산업을 하는데 갑자기 풍선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생각지도 못했는데 저는 무대에서도 그렇게 큰 풍선이 떨어지는 거 처음 봐요 엄청 커다란 게 갑자기 눈앞에 버벅 버벅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데디벨한테 풍선이 도잉 도잉 이렇게 들어서 너무 웃겨서 그래서 웃겨서 이렇게 했어요 시선에 비타로 빙만 먹을 거예요 아 양치해서 맛있죠? 잘 드세요 비타로 빙 마셔볼까? 맛있다 우와 뭐예요? 아 귀여워 하하하하 크로와상 난 이 마카롱과 에그타르트의 조합이 좋다 물 딸기 괜찮은데 진짜 좋은데? 괜찮지? 그래, 내가 직접 요리 한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받아줘서 맛있게 먹어요 맛있으세요? 오오오오오오오 저희 메이저님 생각보다 입맛 까다로우시는데 맛있다고 하시는 거면 다행이네 인터뷰 오늘 제 의상의 포인트는 이 귀여운 고양이 발바닥 이게 파피의 가장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걸 좀 활용해서 저희 파피 챌린지는 고양이나 여우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토끼나 강아지가 될 수도 있는 귀여운 안무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 테디베어는 또 귀여운 곰돌이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활동은 모든 동물들의 귀를 저희가 소환할 수 있습니다 좀 귀엽지 않나요? 그럼 원숭이기는 어떻게 해요? 그럼 곤란한 질문 삼가해주세요 부탁드려요 짠! 귀엽죠? 짠! 명평! 지금 아이사가 저 사진 찍어 주려나 봐요 딩동댕 어떻게 찍어요? 분위기 있게 찍어요? 아니면 귀엽게 찍어요? 깜짝하게 찍어요? 어떻게 찍어요? 아아 우리 언니 같아 얘 예쁘다 오우 보일 수 있어? 응 오우우와 나중에 마음에 드는 것만 옆에 찍을래요 옆에 찍을래요 꼬박할 거예요 오우 귀엽다 알아 나 원래 귀엽다 아 쌤이 같은 말이야 채리 공주입니다 제 목걸이에 채리가 있거든요 짜잔 귀엽죠? 그래서 입술도 체리에 맞게 체리 컬러? 같은 그런 거를 발랐어요 이게 역조공이에요? 과일과 오염 주스 단돋이 만약에 제가 역조공 메뉴를 제가 고르게 된다면 유부초밥 이런 거 주먹밥 아니면 상할 수도 있어요 만약 빵 종류라고 하면 저는 계란 샌드위치 에그타르트 같은 거 소시지 이런 거 그리고 약과도 좀 넣어주고 괜찮지 않아요? 참고해주세요 제가 안 그랬어요 제 머리에 몇 번에 꽂혀 있어요 제가 안 그랬어요 네 이거 뽑는 느낌도 좋다 와중에 또 이사 언니가 말해줘서 알았어 뭔가 딱 들어맞는다일까 야 그만해 머리 바쁘다 귀 파주는 느낌이다 귀가 여기 있는 느낌이야 눈물 나면 저거 빼서 닦아주면 되겠다 3시대기 어... 저는 원래 저희가 피팅몰 때는 제가 이 차를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사실 핑크 그레이 엠카 때 입었던 옷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옷이에요 우리 멤버들이 다 같이 곰돌이 귀를 해서 좋았고 핑크 그레이 귀를 저는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어서 좋았고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느낌이어서 좋았고 좋아하는 색깔이고 제가 좋아하는 레드 앤 청이에요 그래서 너무 좋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직캠이었어요 뮤직뱅크에서 얼굴만 나오는 직캠이 있는데 근데 팝이 주황색깔 입고 하는 게 여기 뒤에 고양이도 잘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한번 봐보세요 잘 나온 거 같이 보면 좋으니까요 어머 언니 예뻐요 언니 제 최애예요 수민 언니 제 최애예요 나 세윤이가 예쁘던데 공주님 네? 공주의 기분 언니 말 잘 듣는다 네 그건 제가 해야 합당해요 아 언니가 하면 안 돼요 공주님 공주님 뭐 언니 말을 듣든 말든 생각없다 윤서연의 실찰 저 요즘에 하나 루틴이 있어요 무대 들어가기 전에 향수를 뿌리고 핸드크림을 뿌리고 향기롭게 새로운 새 뜻 새로운 새 마음 새 뜻으로 들어간다 향기롭죠? 확실히 겨울이 되니까 많이 건조하더라고요 오 촉촉해 여러분 저희 루틴 다 보셨죠? 이제 마지막 루틴 인이어 마이클 차려갑시다 이거 저희 자켓 의상인데 저 옷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아주 힙하게 입었어요 근데 차영 언니가 저 귀엽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던 언니가 멋있어 카리스마 넘쳐 힙해요? 힙해 힙해 짜잔 오늘 우리가 스윗들에게 드린 검다리 풍사 뭔가 하찮고 귀엽다 그쵸? 이거 인증샷 부탁드려요 아시겠죠? 주민공주 주민공주 맛있을까요? 막내들의 실제 동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저 혼자서 몬건데 오해하셨어요 스윗 얼굴 빵빵하다 잘 만들었다 안녕 스윗 안녕 오랜만에 키는 셀프캠 우선 날 헤매를 오늘 자랑해 본다 이거 완전 완전 귀엽지 않나요? 오늘 사실 메이크업 받으면서 엄청 졸았거든요 그랬는데 자다가 갑자기 딱 깼는데 내 눈 밑에 젤리가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트랑 결이랑 너무너무 예뻤다는 거 젤리 먹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먹을래요? 쏙 내가 원할 때만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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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삑삑 그리고 다른 건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 앨범이에요 저희 사인 있는 앨범 자랑 앨범 자랑 일단 썩핑 웃어요 짜잔 노란색 봉돌이 있잖아요 이 눈웃음이 저랑 닮은 거 같더라고요 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짜잔 어? 비슷한 거 같아 내가 눈을 가보니까 더 비슷한가? 네 고양이 3마리 1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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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날 진짜 누구냐 전형 몸 Claud 라라omes 이런 거에 장빨뻔해야돼서 확실하시잖아요 아니야 진짜 공주용 아 공주요? 제이한테 공주 좀 알려주세요 제이가 자꾸 꾸쓰러워요 공주 알려주리라고요? 공주 많이 را ise 못 service 동작 이런 거에 장빨뻔이어야 하는.. 어.. 쑥스러워지 않아.. 그 진짜 공주야.. 공주요? 공주 말고.. 제이한테 공주 좀 알려주세요! 제이가 자꾸 쑥스러워해요! 공주 알려지리라고요? 공주 많이.. 마빵하네! 자님이 요정이고.. 월계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나님이 공주라서.. 언제부터요? 너무 멀쩡붙어! 음~~ 공주인데 요정이나 싸우는 게 너무 신기해! 제 가방이 두 개인데 이거는 스케줄 할 때 필요한 것들을 넣고 온 건데 렌즈, 수면양말도 있고 품롤러도 있고 멀티슈 이런 것도 있고 진짜 많아요! 딜이! 저 좋아해요! 케어링! 진짜 진짜 보고상이에요! 내가 아까 잠에서 깰 때 너무 생생하게 말을 했어! 말하면서 깼다니까? 완전 앤티슈인데요! 뭐였냐면 처음에 숨소리가 났어요! 수민이가 공동! 아니 잘 자더라고요! 하다가 갑자기 얘가 속삭이는 거야! 그래 말했다 인가? 이래가지고 순간 너무 그게 무서운 거예요! 갑자기 보포 영화처럼! 자연히 말하는 게 있는지 않아? 아니요! 말해요! 졸 때는 말하면서 깨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메이크업 받고 있는데 제가 갑자기 바람쥐 어쩌고 어쩌고 깨는데 내가 말하면서 아니 내가 왜 말하고 했지? 언니를 진짜 좋아하나 봐요! 잠버릇에 항상 언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 꿈에서 언니를 뭘 끼쳤는지 김밥처럼 말고 자요! 저는 잠잘 때 발을 보이면 안 돼요! 누가 내 발을 낚아챌 것 같아요! 무서워해요! 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살면서 맨날 잠을 잘 때 동안에도 노래를 틀어놓는다 자꾸 이 세상에 있는 곡 다 못 듣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들을 수 있을 때 많이 이것저것 들어놓으면 뭔가 부른 분들도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 저희도 한 명! 한 분이라도 더 들으시면 더 기쁜 거들이냐 그 한 명이 쌓여서 백 명이 되고 그 백 명이 쌓여서 천 명이 되고 천 명이 쌓여서 만 명이 되고 천 명이 쌓여서 만 명이 되고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들 들으세요! 들으면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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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이 날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불렀을까? 아까도 제가 주전 멘트를 해서 우리 스윗 좋아하더라고요 난 또 초반에 하다가 지루하다 질린다 이렇게 싶을까 봐 렌즈를 좀 줄이고 있었는데 아예 육성으로 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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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가지고 우리 스윗 나방키운다는데요? 나 좋아하나봐! 너무 좋아하나봐! 너무 좋아하나봐! 이러는 숫자? 우즈 가지고 우즈 우즈 하길 잘했군 혹시 몰라서 머릿속에 한 두 개 정도 주접을 저장을 해놓고 다녀요 저 이제 밥 주접이야 저 이걸로 날아갈 거예요 오늘 진짜 날아가는 거 아니야? 스윗한테 날아가려고 세연 언니 이거 눌러봐요 여행을 잡아봐요 안녕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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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 새해! 미안해요 귀여워 베리베 오 언니 너무 귀여워요 좋아 좋아 베리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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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리베 오! 너무 귀엽잖아! 아! 너무 귀여워! 저희가 오늘 다 같이 모자를 썼는데 저번에 쓰면 곰돌이 같았거든요? 근데 오늘 쓰면 쥐같아요. 테디밤! 아니야! 곰이에요! 색깔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까 붕어빵을 먹다가 거울에 있는 제 자신을 봤는데 진짜 쥐같더라고요. 엥? 쥐같은데? 야 왜 내 귀가 좀 더 뭔가 미간 사이가 좁은 것 같다? 이거 좀 더 내려야겠다! 언니 이렇게 맺던 곰돌이 같아요! 알겠습니다. Look at this! Look at this! 고민이사 곰이사 곰곰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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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전화번호 같다. 곰곰이사로 전해주세요. 귀여운 거! 아니면 그냥 예쁜 거 해봐요. 아니면 갑자기 밑에서 뿅 튀어나온 거. 희한한데? 저고요? 누가 봐도 나예요! 하는 표정이 안 돼. 카메라가 묘하게 나를 안 보... 거울로 닦는 맛을 찾지 뭐야. 보세요! 오늘 완전 심장 떨어지는 TMI 하나 있었어요. 제가 벨리곰 다이어리를 지금까지 꾸준히 쓰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꾸준히 써본 다이어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 소중히 간직하고 있는데 근데! 어제 다이어리를 같이 가져가고 갔단 말이에요. 짠! 아침에 일어나는데 쓰려고 근데 없는 거예요. 설마 쇼챔 대기실에 놓고 왔나 보다! 이래가지고 완전 망했다! 이러면서 나 바보야 나 완전 멍청이, 똥이야! 이러면서 막 자절하고 있었는데 가방 깊숙한 곳에서 핑크색이 보이더라고요. 뿅! 벨리곰 다이어리스. 저 그래서 스케줄 할 때 안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다이어트. 수민 언니가 선물해 줬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저 갑자기 생각났어요. 청소한다다 나답지야다 정말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완전 내 거잖아. 아 제가 그렇게 막 안 쉬운 여자는 아니고요. 제가 숙소를 그냥 포기할 뿐 청소를 아예 안 하는 여자가 아니거든요. 거짓말. 진짜예요! 진짜 치워져 치워져 끝이 없으니까 내가 몇 년이냐? 한 3년 동안 제이랑 살면서 제이 숙방이 깨끗한다고 본 적이 있었거든요. 언니랑 저 같이 있을 적이 없잖아요. 니 쭉쭉쭉쭉쭉쭉쭉. 아 짜증나! 진짜! 나 삐졌어. 내가 삐졌어. 정말 삐졌어. 나 이제 웃음을 주네. 난 삐졌어. 오랜만에 애들이랑 놀아주는 것 같아. 그치? 저희가 놀아주시는 거예요 언니. 삐졌어. 내가 삐졌어. 내가 삐졌어. 저 진짜 그 정도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마이크 차면 자꾸 귀가 이렇게 된다요. 이거 완전 뾰족기가 돼버려. 여기다 모자까지 써서 이렇게. 모자까지 써. 모기.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귀를 이렇게 펴곤하죠. 어쩔 수 없지 뭐. 귀 정도는. 예쁘게 봐주세요 그냥. 넘어가 주시는 걸로. 저희가 모두 끝났어요. 남의 집 뭐야 뭐야. 안녕. 뭐하니 너네? 퇴근. 퇴근. 나 이 그림을 많이 봤어. 뭐 어디서? 우리 박칸에서. 여러분 저희는 지금 퇴근합니다. 빠르게 하세요. 다음에. romagn Petava 15초. 고맙다. 감사합니다.